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오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투나 미적을 먼저 공부하고 있어서 수원을 좀 가볍게 지나간 여러분들께 수원에서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인 사인코사인 법칙 관련 문제를 잘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지로삼의 정체라고 하는 라이브 강의를 3주차 종료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사인코사인 법칙에 관한 거였고 그에 관련한 모든 문제들 모든 작년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모든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언제 사인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도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딱 내려주고자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르세 수강생 중에도 수투를 먼저 하고 있다거나 수원은 자신이 있어서 살짝 스킵했어라는 학생들 또는 미정만 듣는 학생들이 이 질문은 되게 많이 해요. 사인코사인 법칙은 어떡할까요? 선생님 저는 도형만 보면 울렁증이 생긴다. 라는 사람들에게 그 울렁증을 싹 없애주는 딱 5분 동안의 사인코사인 법칙에 대한 결론을 딱 내려줄게요. 사인코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 그 결론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인코사인 법칙을 잘 이와 관련된 문제를 도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해. 문제가 출제될 때 사인코사인 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스텝 투스텝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원스텝은 사인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아주 간단히 지나간 다음에 투스텝에서 사인이나 코사인 법칙을 써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텝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사인코사인 법칙을 있는 대로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사인코사인 법칙에 관한 첫 번째 마인드는 언제 어떻게 잘 쓸 건지가 아니라 언제 안 써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작년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문제들에도 들어 있었어. 이럴 땐 쓰지마. 이럴 때 사인코사인 법칙을 쓰므로써 시간 낭비하지마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땐 쓰지마. 이땐 안 쓰는 거야. 이것들을 분석하는 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도 충분해. 중등기하에서 세변의 길이가 같고 하나의 각이 60도야.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이등변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돼. 그리고 직각삼각형, 이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또는 피타고라스가 있잖아. 중등기하에서 사인코사인 법칙 없이 풀 수 있었던 삼각형을 풀다라는 건 삼각형의 꼭지점과 변에 대해서 알아낸다라는 건데 사인코사인 법칙 없이도 충분했던 이런 삼각형에서 사인코사인 법칙 쓰면 그만큼 시간 낭비야. 그만큼 복잡한 계산을 쓰는 거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 이게 출제의 의도 중 하나예요. 정확히 언제 쓸지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자면 정말 선생님이 맘먹고 캐스트해서 이런 설명을 해보기는 처음인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이건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합차 공식이야.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 딱 이 구조가 주어져야 합차 공식을 쓰듯이 뭐 x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거 들어가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래야 쓸 수 있듯이 딱 구조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언제 써라는 아, 이때는 사인 법칙이야 라고 분명한 구조를 준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저런 예쁜 독특한 중등기하에서도 해결했던 삼각형에서는 안 써야지 라는 게 중요한다면 두 번째는 언제 쓸 것인가? 언제 사용할 것인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 어떤 걸 쓰라는 건가? 라는 건 예를 봐. 사인 법칙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아니, 합차 공식도 그 구조가 주어져야 되듯이 사인 법칙을 써라고 할 때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조건을 줘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사인 법칙이잖아. 이게 사인 법칙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사인 법칙을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은 없잖아. 사인 법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출제 포인트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삼각형에서 각과 그 각이 바라보는 변 한 세트 B라는 각과 그 B가 바라보는 변 그 한 세트 이 두 세트 즉 네 개의 요소 중에 각 변, 각 변 중에 세 개를 주면서 나머지 하나를 물을 때 그때 쓰는 거야. 진짜 심플해요. 정말 평가원 수능 문제 풀어봐. 다 이래. 그런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 이 상태를 사인 법칙이라고 수학자들이 정의할 때는 이 상태를 쓰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각과 바라보는 변 한 세트 주고 그리고 한 각과 개가 바라보는 변을 구해라. 나머지 한 세트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는 거지. 이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야. 알겠어요? 작년 구평에 나왔던 가나형 공통문항이 딱 이 상태야.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인 법칙이 가지고 있는 또 한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야. 외접원이 껴있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통틀어서 외접원과 관련된 건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에 이 포인트가 출제된다는 건 외접원이 그려져 있을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안에 내접한 삼각형의 한 각과 바라보는 변, 한 세트. 한 세트와 외접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 내접 삼각형이 있고 한 각과 그 바라보는 변 세트로 주어져. 세트로 주어져.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아니면 셋 중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줘. 그러면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을 구할 수 있어. 딱 이 구조에서 사인 법칙의 두 번째 포인트를 쓰는 거야. 세상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합차 공식이 아니듯이 세상 모든 상황, 모든 삼각형을 풀어내게 하는 게 사인 법칙이 아니야. 딱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쓰는 거지. 그리고 평가원은 사인,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풀어내는 도구지. 이 법칙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방정식을 풀어내는 도구가 인수분해지.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듯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주면서 뭐 쓸래?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딱 평가원 쓰는 문제는 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인 법칙은.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 보면 이 식을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해줬잖아.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 계산식인데 이 결론이 나오는 그 전전 단계의 식을 놓고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했어도 돼. 아니면 이 b제곱, c제곱을 왼쪽으로 넘겨놓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제야.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 근데 딱 저 지점을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너를 구할 때 사용하라는 거야. 너를 구할 때. 너는 우리의 정리들은 좌변이 목적이잖아. 너는 이렇게. fx는 x에 대한 식. 요렇게. 그러니까 너를 구할 때 사용해. 뭐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두 변과 즉 여기에 b가 바라보는 요 b, c가 바라보는 요 c. 두 변과 그리고 그들이 낀 각. 낀 각. 그거를 알 때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정확히 이 구조일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두 변과 낀 각을 주면서 바라보는 변. 구하라고 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 법칙들 중에 두 개 이상이 통합되어서 출제되면 무조건 중킬러예요. 그게 작년 수능에서 나형 학생들의 28번에 출제가 됐던 그 문제야. 그래서 지금 지로삼의 정체의 마지막 라이브 강의의 세 번째 강의의 탄젠트 말고 그 뒤쪽에 사인 코사인 법칙 싹 정리해놨으니까 이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울렁증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이 포인트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작년 6평 9평 수능까지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싹 보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울렁증을 보이는 몇 개의 독특한 파트가 있단 말이지.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데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의 순서를 잘 이용하지 못해서 조건이 나한테 어떤 법칙을 원하는지 알아보지 못해서 또는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사용을 해서 헤맨다거나 시간을 허비하고 맞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렇게 한 문제 맞추는데 자꾸 시간을 더블로 사용하면 그러면 정말 이것들을 성질을 이용하나 코사인 법칙 좀 쓰나 시간차 얼마 안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10초 걸려서 계산 끝날 걸 20초 걸렸다? 10초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10초를 20초로 늘린다면 100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200분 동안 풀게 될 수도 있잖아. 아주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딱 출제 의도에 맞게 내가 사용해야 하는 개념과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딱 100분 안에 완벽하게 30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히 언제 쓰면 안 되는지 언제 쓰라고 좋아진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 그게 사인 코사인 법칙 정말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울렁증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지로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캐스트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인 코사인 법칙 되게 쉬워요. 정말 이렇게 적용시키기 쉬운 파트가 없다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가장 편하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